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까 과연 외국인 동향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될 건지 다들 관심이 많은데 현재 시간 외국인은 13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200개 약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1970도 이탈을 해서 1967 정도를 현재 시각 나타내고 있습니다. 사흘째 조정 받는 모습이죠. 사흘째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. 외국인이 이제 8일 중 7일 동안 지금 주식을 팔고 있죠.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140만 원도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이제 우리 주식을 우리 시장을 떠나는 거 아니냐. 이에 따라서 이제 연말 연초 랠리가 없는 거 아니냐.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. 외국인들은 참 그동안 많이 샀어요. 지금 파는 거는 진짜 조족주열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문제는 우리 국내 기관들, 개인들 지금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. 그분들의 어떤 전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. 지금 뭐 완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자체를 상당히 색깔을 검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, 보험, 증권사, 연기금 할 것 없이 주식 투자는 우선순위. 최우선순위. 최우선도 바라지 않습니다. 우선순위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후순위. 후순위예요, 후순위. 이런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좀 팔면 빠지고.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년부터 이런 어떤 시장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오늘의 주대방송이 대대적으로 벌려나갈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.